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유럽지역 선사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석 두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른 수주 금액은 3,286억 원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HD 현대 3호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9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8척, 125억 9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 달러의 93.2%를 잠정 달성했습니다.